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둥 여기는 완도입니다 오늘 제가 완도에 온 이유는 바로 워킹 갑오징어 낚시를 하러 왔지요 지금 워킹으로 갑오징어 낚시를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제가 제주에 있다 보니까 워킹으로 갑오징어를 못 잡아가지고 늦었지만 그래도 갑옷 얼굴 한 볼락고 완도에 왔습니다 제주에는 이제 좀 있으면 심해 갑오징어 선상을 나가는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저도 올해는 심해 갑오징어 그 큰 갑오징어를 잡으러 한번 가보려고요 멀미가 많이 극복됐으니 올해는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야만 룩비공만한 사이즈 갑오징어가 나온다 하대요 그런 거 한번 잡아봐야죠 그러면 오늘은 워킹으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한 마리라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찾아오겠습니다 파이팅! 배스 낚시로 치면 문어 낚시 채비는 약간 프리리그 같고 갑오징어 낚시 채비는 다운샷이에요 다운샷 핀도레를 위쪽에 달고 여기에 애기를 꽂아줄 거고요 밑에는 뻥돌 꽂아줄 때 뻥돌은 돌에 쓰지 말고 그냥 달아 오후 뽕돌 오징어 하니까 수평의 길을 달아야겠다 이렇게 오케이 여러분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포인트에 진짜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10대뿐 계시는 거 같던데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어떻게 한번 찾아와 봤어요 여기는 찾아본 포인트는 아닌데 바다가 그래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 나오면 여도 나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와봤습니다 자 육수로 오랜만에 갑오징어 워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은 안 깊네요 바닥이 어떤가 아 여러분 오늘 진짜 날씨 좋아요 겨울 날씨가 맨날 이러면 됐으면 열면 해적해 지금은 만조가 끝난 지 한 두 시간 정도 됐으니까 지금 중날물입니다 중날물 이게 왜 뿌려줄대? 어? 여러분 다행히 초리대가 부러진 게 아니라 연결하는 부분이 부러져서 꽂아서 쓰면 돼요 아 놀랬네 저기요 갑자기 유튜브 아 그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유명하신 분을 만나고 너무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아 기분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완도에 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을 만나뵙다니 여러분 전라남도 사투리 너무 정겨운 것 같아요 듣고 있으면 너무 재밌고 정겨워요 그리고 예전에 응답하라에 윤진이가 아마 전라남도 사투리 썼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남는 사투리는 눈깔에 문물을 쭉 빨아버려 이거랑 눈 창자를 꺼내서 눈렁기를 한다고 하던가 아무튼 그게 딱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에꺼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어 설마 설마 진짜 가부짱인가 어 뭐야 가부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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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생일딸 해냈습니다 하하하하 와 눈깔에 문물을 쫙 뽑아필려고 하는데 진짜 가부짱이 나와서 문물을 쌌어요 하하하하 대박 하하하하 여러분 아직 가부짱 안 끝났나 봐요 우리 쌤님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두둥 야 오랜만에 돼 가부짱이야 이거 완도 가부짱니 오우 일단 한마리 물칸에 넣었습니다 놓쳐마자 문물 오마자 뿜어마자 제가 처음에 여기 캐스팅을 했을 때 꽁 멀리 캐스팅을 하면 그 구간은 바닥이 뻘갔더라구요 근데 그 뻘에서 한 1m 정도 땡겨오니까 바로 돌바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뻘과 그 돌바닥 그 경기지점을 노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뻘이 끝나는 지점에서 스테이를 좀 줬거든요 근데 묵진이 카이 가부징어 올라왔어요 다시 똑같이 거기 한번 또 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옥자는 많이 따뜻해서 수온도 천천히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가부징어가 나오나 봐요 와 최근까지 커피 마시려면 무조건 따뜻한 아메리카노만 먹었는데 오늘은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이 엄청나네요 아아! 순한 거 먹고 싶네 지난번에 하루 종일 문어 못 잡았을 때 스윙님 만나고 나서 문어가 딱 나왔잖아요 오늘도 우리 스윙님을 만나가지고 가부징어가 딱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스윙님들을 만나면 좋은 기운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애기에 먹물 튀어가지고 가부징어가 다시 안 오는 거 아닌가? 안되겠다 먹물 없는 애기로 바꿔야겠어 똑같은 건데 새 걸로 바꿨어요 제가 아까 잡았던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말바닥을 쫙 긁어봅시다 뭐 왔다 갔다 크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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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해보고 있어요 유튜버니까 가부징어를 키우려고 데리고 왔는데 가부징어가 먹물을 하도 싸대 싸가지고 못 키우겠다고 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아무래도 먹물을 뿜는 두 종류 중에서는 가부징어가 먹물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는 삐구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속 바다에 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안 그러면 먹물 때문에 금방 죽어뿔 거예요 지금 저는 바닥에 뻘이 끝나는 구간까지 그러니까 뻘 구간만 공략하고 있어요 왜냐면 뻘 구간 딱 지나면 돌이 많은데 큰 돌들이 막 많아가지고 너무 미끌림이 심해가지고 그냥 딱 뻘 구간만 누리고 있습니다 가부징어가 딱 그 뻘 구간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이 애기 완전 귀엽죠? 호랑이 문이에요 호랑이 문이 호랑이 기운이 쏟아나서 한 마리 더 세컷! 우와 이건 익찔 받았습니다 우와 이 깃뻔치 받았어요 이 깃뻔치 너무 기분 좋아 두 번째 가부징어 이야 니 내한테 뻔치 때렸지 그래 내가 딱 알아봤다 이거 방금 두 번째 가부징어는 진짜 거의 1m 앞에서 나왔어요 1m 앞에서 뻔치 하고 딱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앗! 이것은 익참 뻔치! 대박 혹사 때려 붙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짜릿한 뻔치 호랑이 기운으로 한 마리 잡았으니 다른 애기로 이번에는 레인보우! 여러분 오늘 조가 입니다 저는 비록 야랑 야 두 마리 잡았는데 막 나서 다치현 1행히 네 마리를 잡았어요 아직 가부징어가 끝난 게 아니네요 아직 끝날 때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하면 더 잡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저는 이제 밥 먹고 배 타러 가야 돼요 다시 재주로 가야 합니다 갑오징어는 이제 내년에 다시 해야겠네요 오랜만에 갑 해보니까 좋네요 이걸로 뭐래 먹지? 아 귀 막아 귀가 어딨니? 귀 어디니?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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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니?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완도 왔었을 때 곰팥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때는 문 닫게 있어서 다른 데 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문 열려 있어서 여기 왔어요 생고기도 팔고 물케도 팔고 곰탕도 팔고 갈비도 팔고 돈까스 하나랑 육회비빌바 하나 시켰어요 그거 봐봐 제가 어제 가든 계속 돈까스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돈까스 좋아하는 거 요즘 돈까스 모양이 안경 모양이에요 이렇게 돈까스랑 밥 나오고 반찬 이만큼 나오고 이런 육회비빌바 돈까스가 엄청 넓어요 되게 얇죠 옛날 돈까스 마시는 옛날 돈까스 반찬 이만큼 돈까스 돈까스 지난번에는 해남에서 돈까스 먹어보고 오늘은 완전 돈까스 먹고 해남도 맛있었는데 돈까스 맛있게 먹고 돈까스 맛있게 먹고 이제 배 타러 가요 아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 가보증어 낚시 더 하고 싶었는데 아쉬워요 다음을 기약하고 제주가서 부시리, 방어 이런 센 녀석들을 잡으러 가야죠 멀미도 확실하게 이겨내고 파이팅입니다 우리 스생님들도 다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뵈요 스생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퇴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